나 빨리 올라고 엄청 연락해 오늘 때가 아닌 것 같다 다음 기회를 노리자 우리 와 무슨 일인데 올 차량 취소다 여자 주인공 엄마가 도끼눈을 부릅뜨고 쳐들어오신이 추가가 돼가지고 니가 그 엄마 모독으로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그게 무슨 말이고 여자 주인공 엄마? 그럼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지금 여기 온다고? 내가 내가 연락할 때까지 집에 있으라 했는데 누구만 여기 와서 깨파 놓으면 동숙이 혜원이가 문제지만 니하고 나도 문제다 버티가서 니가 막 꼼짝도 못하고 좀 붙잡고 있어라 그럼 혜원이는 카드로 일자인데 뭐 카드는 카드로 알아서 하겠지 에이씨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에 넌 왜 이리 이쁘노? 뭐? 하필이면 진짜 집에 보내 계실래 어 지금 나가니까 늦어도 한 10분 그 안에 도착할 거야 금방 갈게 유신호관님 저 먼저 퇴근합니다 저기 검사님 이런게 떴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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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